실제로 끝으로 보는 것보다 CT에서 보시면 좀 더 시리에 사이더스한 디펙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이너스 봉그랩트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vertical augmentation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많은 크레스탈 원의 위치와 사이더스 플로어의 위치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OO 쪽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광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11번째 라이브 서저리입니다 환자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두 번째 라이브 서저리 때 전치부에서 vertical augmentation 소프티셔 augmentation 했던 케이스죠 로테이션 플랫 10번 대 상태입니다 여기 16번과 17번 두 개의 임플란트만 남아있습니다 워낙 임플라메이션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발치하고 힐링이 된 다음에 augmentation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X-ray 상태입니다 10번 대에 전치부는 지난번 라이브 서저리 하면서 저희가 보여드렸죠 다시 초기 힐링이긴 하지만 어떤 상태로 힐링되어 있는가 다음 라이브 서저리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대, 30번 대, 40번 대는 크게 특이하지 않은 상태이고 상당히 힐링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플란트 수술이 이루어졌고요 10번 대 보시는 것처럼 버티칼 본 딥백이 상당히 크게 있는데 실제로 끝으로 보는 것보다 CT에서 보시면 좀 더 시리에 쌓은 딥백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운데 6번과 7번 위치에서 보시면 거의 남아있는 본이 한 2mm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뒤쪽으로 가면 조금 더 높이가 있긴 합니다만 베이스티가 높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사이너스 본 그랩트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더 버티칼 아그멘테이션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많은 크레스탈 원의 위치를 위치와 사이너스 플로어의 위치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평탄화 작업 그러니까 버티칼 아그멘테이션 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GBR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GBR 테크닉이지만 한번 리뷰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역시 이런 경우도 소프트 이슈 매니지먼트 그리고 릴리즈 인시전 그리고 리셔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머티리의 사용은 어떤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라이브 소재일 때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